무선통신 설비 설계 과정 무선통신 설비 설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본 과정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선통신 설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초 개념에 대한 학습 내용을 제공합니다. 둘째,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실무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풀이를 통해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무선통신 설비 설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현업에서 적용해 보세요.